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일하는 곳은 쿠팡입니다. 돈 벌 때가 지금은 여기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일하러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태가 좋아져서 지금 일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승마를 해서 말을 탔는데 낙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아직 아픈데 그래도 그래도 견딜만 해서 지금 일하러 이동하고 있어요. 아 요새 일진이 안 좋네요. 아무튼 오늘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몸 사리면서 돈을 벌어 보겠습니다. 아 요새 일진이 안 좋은데요. 아 요새 일진이 안 좋은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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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알바가 어마어마한 이슈? 작은 이슈?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스가 입석이 아니라서 그런지 택시 타고 출근하라고 하네요 어휴 그건 어 놀랬어요 아 이것도 버스도 일찍 가서 줄 쓰고 타야지 돈 안 드리고 출근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PDA라는 그런 약간 핸드폰 같이 생긴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 안 했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밥 시간대가 있거든요 와 이거 하 그냥 배만 채우는 것 같아요 맛은 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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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고 그리고 식당 자리도 식당 자리도 한정적이고 여러모로 외로상이 좀 많네요 진짜 남의 돈 받기가 진짜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연장 근무가 또 있거든요 요게 1시간 정도 시급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산이 돼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기다려 봐야죠 뭐 아무튼 저는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졸렵다 으 verb suspgiving 죄송합니다 엉 그런데 으 엉 엉 엉 엉 아멘